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월 첫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대로 보면 직전에 있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각각 분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당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보는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 하나만 보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갔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 지금 내홍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거나 눈살 찌푸림만한 상황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단순히 연결짓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번 체포도기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던 지도부의 공언과는 다르게 지금 가까스로 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지지를 보내주시던 당원들이나 또는 보내주시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좀 실망감으로 지지를 철회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부분들을 지도부가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 한번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1%로 나왔습니다. 거의 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절반가량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 이동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21대 39, 물론 이것이 고착화된 민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순으로 비교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갈수록 사법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폭될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지켜보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전국 정당 지지율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가장 고른 중도층이 많다라고 알려진 서울 지역의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1%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 특히 수도권에서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동요가 좀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지율 추이도 이렇고 민주당 내부가 지금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당대표까지 수박 명단에 올리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내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청원 동의가 7만 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박 실적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얼굴을 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이탈표의 어떤 중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요청을 하는 그런 장에서 좀 축출을 해야 된다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내부의 어떤 분열이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아까 지지율이 그럼 왜 떨어졌느냐를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유권자들은 분열하는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힘을 다 합쳐서 해도 국민의힘에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분열했느냐에 의해서 사실상 진보주의자들과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의 어떤 지지세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0%가 왜 꺾였는지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면 지금 진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4%가 빠져 있어요.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결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부결의 과정이 굉장히 분열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지지자들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지지율의 어떤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 2주 계속 간다 그러면 하락의 추세가 완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속력이 다시 반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수박 퍼포먼스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요. 수박 퍼포먼스를 보시면 수박 의원들을 처단하겠다고 하면서 수박 조각을 내서 빨간 부분을 발로 차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지금 수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수박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색 아닙니까? 그런데 수박은 겉은 파랗지만 안에는 빨갛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속에 있는 생각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래서 지금 수박이라고 몇몇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저렇게 수박을 깨트려야 된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보십시오. 저렇게 발로 차서 터뜨리면 안에 있는 빨간색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도 같이 깨지거든요. 저는 저 수박 퍼포먼스, 수박 논쟁이 장기화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민주당이 쪼개지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 저는 수박 퍼포먼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멈춰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했던 비명계를 일단은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혁의 딸, 개딸이라잖아요. 이분들 저는 홍의병에 비교하고 싶어요. 홍의병 있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이분들은 건전한 팬덤이 아니고 훌리건처럼 이게 아주 저는 해당이긴 하는 이런 분들인데 그때 홍의병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뚱이 뭐라고 했냐. 조반, 유리. 조반, 유리. 당신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오히려 홍의병의 활동을 부추기고 정당성을 준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동도요. 겉으로는 개딸들 보고 자제해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는 뒤에서 개딸들의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조반, 유리. 이처럼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청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를 연구 제명해달라. 이걸 왜 둡니까? 이걸 가려야죠, 없애야죠. 이런 청원판을 왜 계속 두고 숫자가 7만 계속 올라가도록 둡니까?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대변인 통해서나 본인이 말로는 자제해라. 하지만 이게 개딸 징계한 거 있습니까? 우리 모든 당원을 보세요. 이렇게 당내 다른 파를 공격하고 하면 이게 다 해당 행위입니다. 엄중하게 일벌백대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사실상 무기인 내지 방조,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게 아니니까 좀 더 단호하게 저는 개딸들의 행태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추긴다는 건 사실 너무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박 논쟁이라든지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런 동의안이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도 득이 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야당 대표로서 이 거대한 169석의 의원들을 거느린 거대 야당으로서 이 야당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만약 본인으로 인해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본인의 리더십 자체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시는 저분들의 그런 강경한 행동에 대해서 부추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본인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비명계 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넘어서서 이 당을 어떻게 단일화로 하고 우리가 통합을 하고 함께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살 길일 것인데 이 개딸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방조하거나 분열을 조장해서 얻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연구 제명론이 나온 것이 지금 이 전 총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지자들과 좀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6월에 돌아와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태화에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총선을 이낙연 체제로 치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주장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6월에 규육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도 한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분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과제입니다. 당장에 지금 검찰이 쪼개기 영장을 해서 또 체포동의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가표를 던지셨던 분이든 무효표를 던지셨던 분이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겟다지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당을 이제 민주당을 뭔가 지지하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어떤 이견들을 없애고 소통을 확대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맞춰보는 그런 작업들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 당의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당내 모임, 민주당의 길 정기토론회도 취소됐죠. 강성 지지층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첫 모임, 당신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모임을 창립하는 시인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로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당이 안정돼 있고 단결돼 있는 때가 없었다. 참 이게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회가요.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 사퇴론이 공식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공식화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27 국회 본회의 표결이 친이계뿐만 아니라 비명계 얘기도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반란표가 두 자릿수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과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161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던 분들이 다수였는데.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결의 표를 던진 분은 138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반란표가 최소 31명 이상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명계도 굉장히 놀랬지만 비명계는 아마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처럼 고민이 깊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당을 끌고 가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금배지를 내년에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민주당, 수도권, 충청권 이런 의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명계가 지금 당장 세력을 규합해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민주당원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시점을 아마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시점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가 또는 재판 일정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국민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친명계 내에서는 분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명계가 차기 총선에서 공청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푸결 과정에서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었지만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서 과연 이 이탈표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두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탈표의 의견이 사실 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부분까지 즉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검찰 수사는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체제로 과연 총선에서 그리고 공청 과정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이탈표로 표시됐다라고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지도부가 자신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은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과연 다음 총선에서 이 정치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공천 때문에 결국 부결을 압도적으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이명계에서 이탈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신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불편한 거 편한 걸 가릴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확히 그 메시지를 직시를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년 공천과 총선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다는 부분 지도부가 인식하고 그분들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나흘 만에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자는 건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정의당도 50억 특검안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 안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합니다. 특검의 추천 주최하고 내용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특검 추천 주최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두 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왜 빼야 됩니까?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 빼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혐의자입니다. 수사 대상이. 내 입맛에 맞는 수사 주최 특검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수사받겠다 셀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주체가. 이게 저는 문제고. 두 번째 특검의 내용도 문제예요. 지금 국민들이 뭐가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수사 안 된 게. 제일 먼저 된 건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왜 김만배 씨를 여덟 번이나 만났는지. 그리고 이게 왜 퇴임 직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씩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전화베처에서 7대5로 갑자기 파괴가 됐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권순일 대법관. 이런 내용은 그다음에 저는 박영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특검 있잖아요. 그분 딸이고 근무합니다.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요. 뭐냐면 옛날에 부산저축은행에 돈이 어떻게 대출돼가 그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특검의 대상이 됩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도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직력인데 처벌도 못하는. 이미 오래된 걸 어떻게 특검하면 처벌도 못하는 걸 특검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천화동인 사모의 주인이 부동산 거래해놨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사준 거 하자. 이래 하면 되지. 이걸 2호가 부인이고 사모가 누나거든요. 누나 돈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사준 걸 특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의혹이 있습니까? 범죄입니까? 따라서는 내용도 상당히 황당하고 주체도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50억 특검을 찬성하는데 그 가장 핵심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그다음에 박영수 변호사 이런 의혹. 이게 주된 의혹으로 봅니다. 차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또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해서 당론 투표로 정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당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론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당론이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찍고 당 지도부에 보고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당론 투표를 자꾸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을 단속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